시장에 관한 한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김종철 수장의 시장 한수 시간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0월 마지막 주 첫 거래일입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마 오전에 상당히 여러분들 시세를 보시면서 혼란스러움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리그 증시가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되는 야간 선물이 빠져 있었고 또 미국 선물이 하력이기 때문에 아침엔 주가 약선상을 보고 있다가 지금 코스피는 무려 10% 이상 플러스로 반전되어 있고 코스닥도 아래 거를 달고 씁니다. 왜일까요?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이 상호장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시장을 움직일 때는 주요 변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기, 금리, 심리. 나머지 것들. 항상 시장에서 어떤 후재나 악재가 나왔을 때 특히 악재가 나왔을 때 이게 시장에서 이 변수를 크게 잡으냐. 이 중에서도 양대산맥은 기업의 실적과 그 다음에 유동성을 대표하는 금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두 가지가 동네 시장에 내려가도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M파동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 M파동은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 때 뭘 보여드렸냐면 이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래프 잠깐 보실까요? 이 비트코인 그래프인데요. 이 M파동은 여기 보면 녹색선, 60선이거든요. 이 녹색선이 돌아가는 파동이에요. 다만 이 녹색선이 돌아가는 파동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주가하고 3절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벽차가 굉장히 크면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있어요. 계속 지금도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있죠. 하지만 밑으로 내갔을 때 하단에서는 더 이상 안 빠지고 밑에 있는 절점에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는 성질인 것이 바로 M파동입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 이 올라가는 파동이 M파동이다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장소는 우리가 이런 M파동이 남아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께 우리나라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미국 중시인데 미국 중시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중시가 지난달에 주가가 하락 추정을 받았다가 보시면 다시 주가가 위로 오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마틴 공항에서 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코로나19 사건 때문에 나쁘다 하더라도 바로 유동성과 양쪽 환호를 중심에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죠.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지금 현재 발표된 84%가 실제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이번 주에 애플, 그다음에 부글, 마소, 텍사스 인트루먼트 이 기업 실적이 일단 무조건 좋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1월에 가서 FMC에서 나오는 금융중심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봐야 될 걸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항상 지나가 보면 맞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주가 위치를 보면 얘는 위에서는 여전히 영향을 받지만 내려갈 때는 엠파동 때문에 계속 저점 위수가 들어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현재 나올 이 실적, 이 부분을 계속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리미터 공략은 여전히 유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럴 때 한전기술, 대지전자, 현대, 미포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국고초나 아니면 국방송을 통해서 언급하는 종목이 바로 원자, 소형 모듈,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종목이죠. 특히 유럽에서 이번에 풍력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제 위전문자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이제 원정 관련된 것들은 신환경이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역시 꾸준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지전자, 여러분들 이름 뒤에 무슨 재료, 소재, 머티리얼 이런 거 붙은 종목군들은 4차 산업의 주의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철세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고체 전지 여기에 관련된 이런 재료들도 역시 같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뭐냐면 워낙 많이 빠진 상황들에서 이 조선 쪽이 3분기의 실적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지금 딱 EBS 사실 뜨고 있는데요. 역별 관계에서 우리에서는 두두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명단을 확보하고 계시다가 미팅할 때 좌측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지금 한 점은 여전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금융과 가장 큰 실적이 둘이 맞부딪힌다는 점에서 혼자 항상 보일 겁니다. 다만 이것이 N파둥의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떠야 된다는 절구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리미트 공량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밑에서는 꾸준하게 재료 중심에서 공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